지금 시간이 퇴근 시간인데 저는 출근을 했네요 고객이 많더라도 두 번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간혹 가다가 꽤 많네 시간이 안 붉을 때가 있어서 아팠 안 돼 안 돼 안 돼 여기 실리콘을 떼어냈는데 물을 켰으면 넘칠 거예요 아마 여기요? 네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쪽이 막혔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알아서 할게요 야 우리 안 끓어 선생님 거는 더 끓여야 돼 뭐지? 얘들아 더 끓기 다 됐어? 여기 나연아 그냥 끓고 얘들아 이제는 이거 마무리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가지고서 집에서 해보고 싶은 사람은 다시 봐요 네 얘들아 여기 여기 지금 눈장말 다시 하나 둘 셋 우리 색깔 해줘요 우리 뭐로 변했지? 네 어 수은이로 우리 수은이로 배관을 보면 엄청나게 길다는 얘기인데 저거 꺾어서 들어가는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꺾여있으면 문제는요. 저기 구간까지 들어가는게 쉽지 않을거에요. 그렇게 길게 하면 안되는데 지금 내시경 자체도... 내시경은 저렇게 꺾여서 많이 안들어가요. 내시경은 부러져. 지금 이미 ㄷ자거든요. 한바퀴 돌아가고 온거잖아요. 앞으로 좀 두껍아가 되니까 그 부름도 한번 가봐야 겠다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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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떡변밖에 안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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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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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시원하게 돌아봅시다 전자 막힌 구간이 안떨어지면 얼마 못가죠 물론 이걸로도 다 뚫린 상태에요 사실은 지금 물 내려도 그 안에 꽉 차있으니깐 물 찌개하잖아요. 넣으면 느낌이 많아요 손에 물 찌개하잖아요. 물 찌개하잖아요. 여기 내려오는 데 한참 걸리네요 여기 내려오는 데 한참 걸리네요 차라리 요거를 처음에 시공할 때 YT 부석을 써가지고 소세구를 하나 만들어놨으면 좋겠는데 그걸 안 만들어놨어요 그 부석을 써가지고 만들어놨어야 돼요. 근데 보통 자기가 세척할 거 생각하면 만들어놨겠죠? 근데 그 설계업자는 일단 여기는 끝인 거예요 다음이 있었으면 만들어놨겠죠? 제가 만약에 했으면 만들어놨을 겁니다. 제가 누를게요 저희도 살아보니까 한 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때는 고장 안 날 것 같았죠? 사람도 몸이 고장 나는데 영원한 건 없어요 깨끗하면 잘 내려오고 들어가는 게 부드럽잖아요 지금 보시면 여기가 중력에서 내려가죠? 이것은 공용관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공용관에 아래로 축 쳐져서 내려가는 거예요 지 혼자 무게를 못 이기고 따라 내려가는 거죠 배 틀어놓으세요 레시겐 봐둘게요 틀어놓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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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또 이쪽으로 넣을 거예요 한번 딱 이렇게 나올 거예요 돌리니까 또 찌꺼기도 떨어지잖아요 물을 흘리면서 하니까 그래도 나오잖아요 찌꺼기 혹시 보이시나요 찌꺼기? 아 왜 이렇게 까매지는 거야? 맑은 물 아 왜 이렇게 까매지는 거야? 맑은 물 아 왜 이렇게 까매지는 거야? 맑은 물 앞에까지 왔습니다 앞에까지 왔습니다 앞에까지 왔습니다 아 왜 이렇게 까매지 못할 거예요 아 왜 이렇게 까맣으세요? 제가 까맣으세요 이제 곱창을 구경해 주실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9배가 안 좋네. 당연히 막힐 수 밖에 없는 거죠. 봐봐요. 산 넘어왔잖아요. 잘 빠지죠? 마지막 말단 나가는데 여기서 진짜 막힌 구간은 여기서 공용구간 나갔는데 배관이 완전 거꾸로 되어 있어요. 배관이 완전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다 뚫렸고 시원하게 여기가 그 전부터도 많이 막혔을 거예요. 그 전부터도. 그러니까 공사하기 전부터도 막혔을 건데 그때 했었어야 돼, 하기 전에. 공사하기 전에 그때 했었어야 돼. 기존에 막혔을 거예요. 기존에 구두에 있었어요. 이건 시간이 되면 또 막히는 거죠? 어떻게 쓰시기 나름인데 솔직히 여기는 그렇게 막힌 건 아닌데 기존에 여기가 막혔으니까 거리는 짧아요. 근데 관리만 잘하시면 금방 막힐 것 같지는 않아요. 물을 자주 틀어줘야 돼요. 설거지 하실 때. 물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예. 물을 자주 틀어주세요. 제가 이거를 공사를 할 것까지 생각하고 와야 할 거예요. T자. T자를 아예 만들어 가지고 아예 청소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드는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연장하는 데가 생각보다 많아요. 아 그래요? 근데 그렇게 청소할 거를 만들었는데는 없어요. 없죠? 예. 근데 지금 고객님은 연장한 데가 막힌 게 아니고 그 이유가 막혔잖아요. 근데 보통 연장한 데가 많이 막혀 가지고 이렇게까지 뜯지는 않아요. 연장한 데가 왜 막히냐 기울기를 안 맞춰 놔 가지고 물이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기울기가 기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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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추세요. 예예